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권이 이번에도 논란만 남겼습니다 윤 대통령은 육박 팔일간 리투아니아 폴란드 우크라이나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에 세 가지 요구사항을 전했습니다 방류 모니터링 정보를 한국과 실시간 공유하고 한국 전문가가 참여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호크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전제하고 요구사항을 밝혔다는 비판에 증명했습니다 긴거리여서 명품 쇼핑 논란도 문제였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이뤄진 해외 순방 중 현지 국가의 명품 매장을 찾은 것은 적절치 못한 처신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윤 대통령 역시 우크라이나 방문 시기에 적절성을 놓고 비판받았습니다 야권을 중심으로 집중호우로 국가가 큰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 꼭 이때 연장해야 했냐는 여러 비판이 나왔습니다 뉴스턴트 김광연입니다